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LS머트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19,480원 약 마이너스 3% 가까이 드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지속적인 하락에 있어서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거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 LS머트리얼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료성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악재성 기사들이 나온 것도 아니다 강력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서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페닉스를 유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LS머트리얼즈는 이미 세력들이 돈을 사용해서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개인들의 페닉스를 유도함으로써 매집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LS머트리얼즈가 갖고 있는 재료성이 시장에서의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이 LS머트리얼즈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정말 정확한 이펙트와 근거를 가지고서 모든 정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LS머트리얼즈를 들고 계시는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동시에 힘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LS머트리얼즈가 자 지금 시장 자체에서 2차전지 섹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저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자체가 전부 다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섹터는 다시 한 번 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 2024년 들어와서 2차전지 섹터 속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은 엔캠이라는 종목 딱 한 개 제외하고는 전체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전성기는 다시 한 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LS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재료성이 절대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도 최근에 이 셀과 모듈을 합체시킨 일명 셀들을 공식 출시하게 됐는데 자 세계 최초로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에 관심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자체가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단순히 이 돈의 흐름이 옮겨가 있는 것 뿐이지 다시 한 번 이 시장에서 집중 조명이 시작할 때 이 LS머트리얼즈는 상당 구간에 매물대도 비어있는 만큼 정말 강하고 빠른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주가를 만들어놨다 이 기반을 정말 확실하게 다져놓은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19,000원 자리를 의도적으로 이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19,0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 개인들의 페닉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랠리는 정말 제가 시간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1차적으로는 다시 한 번 23,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주 강하고 빠르게 4만원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 LS머트리얼즈가 바닥에서 있다고 지금 절대적으로 걱정하시고 이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손실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세력들도 돈을 사용한 만큼 자신들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주가 상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고 시장에서의 집중까지 동시에 받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신국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종목이다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에 무조건 기회의 자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 LS머트리얼즈로 손실 보지 않게끔 제가 정말 이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면서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해서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LS머트리얼즈의 외인과 기관에서의 매수매도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LS머트리얼즈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LS머트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성이 시장에서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집중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LS머트리얼즈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계산들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 그리고 타점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대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이 장기 투자자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체가 누구다? 아 개인들이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같은 섹터 속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실 줄 안다면은 정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 조금씩이라도 챙겨 가시라고 매일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정말 밤까지 세워가면서 엄선하게 선정한 종목을 가지고 이 새벽 일찍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매수에 대한 타점, 이 매도에 대한 타점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7월 25일 목요일 오늘 새벽 12시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랑 소통 진행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제공해 드렸는데 지금 이 녹화본 잠깐만 확인해보시면 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새벽 12시 조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을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장이 열리게 되면 시초가에 바로 진입하실 종목은 신라섬유라는 종목인데 주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부터의 지속적인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고 바닥 지점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금 현재 반등의 조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단기적인 급등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선정한 종목이니만큼 꼭 시초가에 여러분들 바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열리면 그냥 시장가에 바로 무조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당 구간에서의 저항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안전하게 1,400원의 예약 매도 걸어놓겠습니다 무조건 이 예약 제가 새벽 일찍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시장가에 무조건 시초 매수하시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상당 구간에서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중 대응이 힘드신 분이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400원의 안전하게 무조건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시라고 강력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신라섬유라는 종목 잠깐만 확인을 해보시면 자 금일시가 1,215원에 출발했고 자 고가 1,480원 약 23%의 상승을 만들어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막고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새벽 일찍부터 제공해드린 이 안전한 2,400원의 매도 타점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시장가에 매수하셨다면 약 18%의 수익 가져가셨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뭐 단순히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기회비용 챙겨가시라고 제가 전부 다 제공해드렸던 이 라이브 방송의 녹화본이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확실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내일도 이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새벽 일찍 이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의 주소 또한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주소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정말 엄선하게 선정한 종목이니만큼 꼭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만큼 계좌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에 약 700% 이상 자 24년 상반기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자 손실복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신청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원 수익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번에도 꼭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모든 안내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셔서 관망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껴지실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당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 이후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포트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 믿음이 형성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프로젝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독 몇몇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나중에 저한테 이 종목 매도 안 했었는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동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라가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매도 타점인지 상세하게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따라오시되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았는지 공부하시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덜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부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입장 인원이 200분으로 진행된다는 점 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행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복구 프로젝트답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실 보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비중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를 건 좀 자르고 가져갈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으로 뭐 100만원 담으셔가지고 한 20만원 수익 보시면은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복리 형식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털어내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로 진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 우리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겁부터 대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담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형성되고 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약 150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탑망과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모아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게 되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상증자, 부품 공급 계약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삼성 지분투자 인수합병 관련 키워드입니다 뭐 조만간에 삼성 기업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찌라시로 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한 종목이고요 이미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는 저점에서 지금 매집이 죄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최고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 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중계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주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주변 지인들의 정보들을 모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 찌라시만 돌게 되더라도 최소 200%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봉시 나오게 되면 7배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 부담없이 편하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